이 메주가 어떻게 이렇게 메다느라고 그 집이 들어가 있대 비암마천 집을 아주 깨끗이 추려 가지고 농사를 지어 가지고 하세요 그 이 마을꺼지 뭐 진짜 장관이네 이 메주 지금 일찍일찍 메주를 썼네요 그죠 이제 11월달에 메주 써요 보통 뭐 12월달에 메주 써요 야 아마 이건 떴네요 잘 떴네 해마다 보니 장이 맛있더라구요 장을 담가놓으면 성남시에서 다 사줘봐 이걸요? 장을 담가놓은 아하 그 다음에 포항서도 이 맛을 보고 다 해 봤더라구요 뭐 맛있는지 뭐 어떤데 아니 맛있어 가지고 맛이 없을 수가 있는가 물 좋지 공기 좋지 그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토종식으로 뜨는 데가 없잖아요 지금 다 해 가지고 그냥 버쩍 말라 가지고 하니까 아무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아 곰팡이 핀거 봐 그게 하얀 곰팡이가 아주 그러네 예 그렇죠 이게 최고지 하얀 곰팡이가 나와요 자 아 요건 바닥에는 여기 청국장을 떼우느라고 요렇게 입을 덮어 놓으셨구만 요게 이제 청국장이예요 예 아이고 야 이거 뜨고 있잖아 어제 해 놨는데 야 야 야 이봐 야 구신의 구세 아이고 이봐 야 막다를 이제 하창 뜨고 있네 네 뜨고 있네 달려붙었네 그죠 야 이게 내일 이때쯤 되면 이제 꺼내야지 아 이게요 아 야 근데 이거는 이거를 빻지 말고 그냥 파는거 아닌가요 예 그 먹는 사람이 어떤 집은 빻아 가지고 달라고 이러고 어떤 사람 그냥 달라 이랬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얼마씩 얼마씩 팔어 이거를 예 그래가지고 뭐 우리는 이거 팔고 팔라고 뭐 이래 하는게 아니고 예예 취미삼아 이래놓으면 이제 먹는 사람이 찾더라고 찾고 예 찾고 말고요 많이 안 받아서 우리 가격도 모르고 그냥 뭐 남다른한테 주고 이래 자원도 예 포괴 가는 사람이 돈을 더 주고 가 이거 하더라고 아 그러시구나 아 그러지 마라 해도 뭐 자아 자아 대단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따가 이래 예 아 이거는 비지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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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비지장 하나 가지고 와 잡사 가요 아니 이건 비지장이라고 비지장 맛있어 야 왜 이렇게 없고 성국은 좀 받아 봐 야 하나씩 가요 안 먹었어 아 뭘 하나씩 줘요 아 이거 이거 먹을까 이거 우리 야 하나씩 가요 아이고 아이고 그 주문은 어떻게 해요 식어놀은 인심이 이렇지 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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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는 좀만 내가 지어 사러 와야 되겠다 아이고 아이고 진짜 야 야 내가 주께 이거 사러 오는 데게 아 그러니까 이리 가고 얼마씩 와줘요 내주는 한 마리에 10만원 10만원 예 예 전국장은 뭐 8만원이라든가 네 한국대는 없는데 한국대는 없는데 한국대는 없는데 야 그래 이거는 이거는 계속 10만원이야 10년이 가도 10만원 아하 한 마리 몇 개가 나오네 이 세 개가 한 마리야 네 한 마리 세 개 덕장에 한 마리 나오더라 근데 매주 일에 있으면 이 업소개를 해야 되겠다 아 아 이런 단계인데 내년이 되어도 몸이 아프면 못하는거지 그렇죠 네 내가 이거 한번 이거 한지가 여기 와서 26년인데 거의 한 20년을 했어 어떻게 잘 떴을까 이렇게요 네 제 몸에서 떼려고 네 직접 쌓여가지고 야 야 야 이게 이렇게 잘 떴어 이렇게 물을 내가 얼마씩 사줘 그래가지고 마을 와봐야 난 왜 이렇게 올라와야 그래가지고 이제 물을 있잖아 네 자연수 그래야 돼 이게 수돗물이면 안돼 어 광역상수도 소독되어가는건 안되고 그래서 저거 뭐 저거 가면 물 있잖아 뭐 자연수 있잖아 왜 중동면같은데 물 좋은거 있잖아 네 저기 영춘도 가면 그 물 있잖아 아 영춘도 있어요 그 물을 가야 돼 그 물을 뜨가지고 하루전에 뜨가지고 한 데다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또 받아가지고 소금을 비유를 잘 맞춰야 돼 소금도 좋아야 돼 뭐 음 뭐 맛이 아주 고맙다는 시간만 오